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4대 명가로 왔습니다 와 분위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현지인들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전골이 유명합니다 국물 맛이 정말 끝내주고요 여러분들 다 드시고 나서 볶음밥은 필수입니다 예약도 가능하고요 단체 모임이라든지 배달도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진짜 제대로 끼니 한 끼라고 싶다 4대 명가 꼭 방문 바랍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진짜 숨은 맛집인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